장님의 아내 옛날 어느 상간마을에 글씨 잘 쓰고 노래 잘하는 예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여인의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지요. 너무 아깝다 아까워 저렇게 예쁜 얼굴에 노래 잘하고 글씨 잘 쓰는데 하필이면 앞을 못 보는 장님 남편이라니 많은 사람들은 주막집에서나 장터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매우 사랑했지요. 언제나 지극한 정성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유혹하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울을 다스리던 원님의 귀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음흉한 생각을 갖고 이 여인을 유혹하기 시작했지요. 원님은 자기의 부하를 이 여인에게 보내 공괄과 선심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원님께서 너를 보고자 하시니 어서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나으리 안 못 보는 저의 남편은 제가 잠시만 없어도 꼼짝을 못하니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원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너의 노래 솜씨를 한 번 듣겠다고 하시는데 남편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니. 원님의 명령에 거역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 해놓고 원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으니 그때까지 원님께 갈 준비를 하도록 해라. 원님이 보낸 관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원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약하기로 이름난 원님인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원님께서 저를 생일 잔치에 초청해 주셨어요. 다녀올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관리들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부른단 말이요? 안 못 보는 남편은 왠지 걱정이 되는 듯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님의 생일 잔치에 제 노래가 듣고 싶어 와달라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소. 알겠소. 무사히 잘 다녀오기만 바랄 뿐이요. 이때 원님이 보낸 관리들이 가마를 갖고 도착했습니다. 자, 어서 가마에 오르가라. 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마지못해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원님 앞에 도착한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님께 문안 울립니다. 저는 상간마을에 사는 보잘것 없는 아녀자입니다. 그래, 잘 왔다. 진작부터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볼 수 있게 되었구나. 고개를 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원님은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첩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자, 너의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니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청하음 목소리가 소문보다 몇 배 더 훌륭했습니다. 과연 훌륭한 소시로다. 너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구나. 원님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에게 그토록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음, 아니야, 아니야. 이제까지 내 노래보다 좋은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 곁에 있으면서 가끔 노래를 불러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원님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옵니다. 원님 곁에서 가까이 모시지는 못하지만 불러주시면 가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너의 남편을 이곳으로 데려다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걱정 말고 너는 내 곁에 있도록 해라. 원님은 아예 방강제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님의 말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원님은 그녀의 구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지요. 만약 내 말을 계속 거역하면 살아서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원님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지만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원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음! 여봐라! 저년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해서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뒤 원님은 그녀의 변함없는 절개에 간복을 하며 그녀의 시체를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무덤에서 꽃나무에 싹이 텄는데 이 꽃나무는 금방 자라서 온 집을 불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님이 남편을 감싸주던 그녀의 모습과도 같이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꽃을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